세습 독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중국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하고 난민의 주의를 보장하는 그날까지 북한의 주민들이 인간낫게 사는 해방의 그날까지 저희들은 강력히 투자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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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성남이나 북한 인권이 얼마나 열악한가 그걸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북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계기를 좀 널리 알리려고 이런 이동 전시관을 많이 했죠. 또 무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면 이동해서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고 그런 개념이죠. 출판 안 됐습니다. 이거는 의심체에서 접은 종이학, 이게 한 50만 마리 종이학을 접었어요. 한미가 막 태어났을 때 의심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. 일본에서는 이 기사가 잘 아시죠? 일본에서는 뭐 대산했죠? 빅! 뭐 아주 그 그 일본에서는 기사들이 뭐 넘쳐났죠. 이거는 한미가 두만강 건널 때 입고 온 옷이에요. 한겨울에 왔는데 아주 다 헤어진 옷 저런 걸 입고 왔죠. 이건 북한 주민이 이제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, 옷 편지 이겁니다. 이걸 학대한 게 이게 옷이고, 이거는 구원 요청 편지들이에요. 전부 다 오리지널입니다. 여기. 여기는 당원증이라고. 당원증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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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 시민들의 그 시민증. 우리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증. 주민등록증. 류지널받을 수 있는 위치ej 감사합니다.